네 안녕하세요. 빨래카측교입니다. 현대차증권 오토엔 배정수량 나왔죠. 저같은 미래에는 청약을 안했기 때문에 배정이 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나 배정이 나왔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같은 경우에 7000주 신청에 5주 배정됐고요. 경쟁률을 보면 현대차가 균등의 1.43이죠. 43% 확률로 2주고 비례는 7000주 신청했을 때 3.98이니까 4주가 배정이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43% 확률로 떨어졌죠. 그래서 5주가 배정이 된 거고 배정된 수량 현대차증권 확인하는 방법은 현대차증권 어플에서 상단에 청약이나 공모로 검색을 하면 공모주 청약, 공모주 청약 내역 조회 취소 이 메뉴가 아닙니다. 여기를 누르면 되고요. 해당 종목이 나오면 해당 종목을 누르고 상세보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청약 수량 10주, 배정 수량 2주. 40 몇 프로인데 그 정도 확률로 가족계자도 받은 것 같아요. 상단에는 1월 20날 다음주 목요일이죠. 목요일이고요. 같이 DB 스펙이랑 같이 상자로 하는데 어차피 DB 스펙은 매수만 해놓으면 되니까 오토엔을 집중해서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수익을 주겠죠? 그래도 이 정도 수익의 경쟁률인데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미래에는 나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고맙습니다.